자, 임원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달서는 꿈도 꾸지 못했다. 달서의 어제, 달서의 오늘, 달서의 내일. 우리 원암 조원진 대표님, 오늘의 신뢰라면 크고 뜨거운 박수 들어주십시오. 다 정리는 하시죠? 우리 원암 조원진 대표님, 우리 원암 조원진 대표님, 오늘의 신뢰라면 외쳐라, 우리 보호화가 몸 지어보려라, 희망찬 우리 보호화가 승리의 앞선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자, 모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보호화가 자, 모여라! 자,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내 사랑 우리 보호화가 우리 보호화가 대한민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제가 자란 곳이고 현재도 옆에 성강동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대구를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보수의 가치는 보수의 가치는 자기들만 잘 묶고 잘 사는 게 보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수는 옆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주변 챙기면서 자기 혼자 잘 묶고 잘 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가 20, 30, 40 젊은 세대로부터 배척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호화당은 국민의힘하고 진짜 진정으로 보수 대통합을 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년간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민노총 정교조 주사파 그리고 가짜 틀을 쓰고 있는 민주 진보 세력들하고 8년간 싸웠습니다 그동안에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국회의원들 싸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헌법의 자유벌자를 빼려고 하고 시장 경위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숙대방 만들 때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 어느 누구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의 불중이었어요 수많은 보수의 지식인들은 투쟁보다는 신분을 벗겼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 앞에는 국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는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 앞에는 가진 자들 지도권만 보였지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나우나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얼른을 장악한 자들이 다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비이덕권 돈 가지지 않은 아버지 권력 가지지 않은 아버지 언론과 통하지 않는 아버지 가진 비이덕권 세력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어진 겁니다 붉은 세력들은 붉은 세력들로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물었다니던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른쪽은 2017년 3월 10일 날 제 눈앞에서 여러 동기들의 눈앞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보수 언론 다 외면했어요 보수 정치인 다 외면했어요 그리고 거짓 성동 조작 업무로 우리의 세력들이 정권을 지었습니다 그 7년 세월 동안 무엇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진정으로 비법받는 비기덕권 시장에서 새벽부터 물건들여서 전을 펴는 시장 상인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새벽부터 일톤차 몰면서 가족들을 살려보겠다고 같이 먹고 살겠다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추설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권에 편했었습니다 권력도 언론도 보내 기독권에 타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 민초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있는 자유파 국민들 보십시오 이분들이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구구색을 드립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기독권과의 전쟁을 했고 불의와의 전쟁을 했고 그 직관에 투쟁을 했고 그들의 기독권의 세상이 아니라 가진 못하지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8년 동안 아스팔트에 갖다 본 것 물론 정강원 목사라는 사람 때문에 태극기 세력들이 많이 희화가 되고 웃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유동규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동의합니까? 우리 공화당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한보수기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 공화당이 동의합니까? 안합니다 우패하지 않고 정의를 위하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가진 자가 아니라 서민을 위하는 민초정당 그 민초정당이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끊기고 우리가 언론 방송에 외면당하고 기독굴의 노름에 외면당하지만은 우리는 거기를 가야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다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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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를 지켜서 시장경제라는 내용을 몰라도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사회주의 국가 공상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의 체제에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누가 울었습니까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붉게 만들 때 그들에게 불쩍하고 침묵했던 자들이 없습니까 그들과 전화하면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폐진을 원했던 우리 공화당이 울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울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울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침묵하고 불쩍하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세력들은 우리 공화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올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이 성실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러한 날이 되면 반드시 올 거라고 자신을 가지는 금리라요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 불의의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의 나라를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그들의 나라 가진 자들끼리의 기독권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8년간 외쳤고 앞으로도 가진 자의 나라 권력 가진 자 비정상적으로 돈을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열심히 살고 부패하지 않아도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또다시 힘을 넣어야 합니다 대구 시민들께 말씀을 올리면 보수의 중심은 보수의 중심다워야 합니다 보수의 중심이라 얘기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꾼들이 있으면은 폐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독권이 아니라 어려운 분의 편에 서줘야지 되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이 불의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설 때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집회 때문에 대구에서는 집회를 거의 안하니까 불편하시게 되게 느끼실 거예요 오늘 집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구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나라 경계 마치는 민노총과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들을 붉게 만드는 정교조와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재명의 잘못된 정치와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권에 안주하는 보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저 좋은 진이라 우리 공화당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보조금 한품 없이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8년을 정당으로써 제3정당 대한민국의 당원수 제3정당을 5배입니다 정의당보다 일반당원이 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좌우 언론들이 다 묻어버립니다 왜 올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권과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들이 챙기지 않은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챙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았듯이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이 오는 길을 갖추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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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방길로 가자 가시방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네 조원진 대표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크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통의 마지막 희망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통의 부부 고통의 조원진 고통의 축제 고통의 고통의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민 구출하자 모여라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민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민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2017년 3월 10일 그리고 7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활개치고 있고 아직도 종국, 친북 인사들은 붉은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불을 보고도 피하면 되고 거짓을 보고도 눈을 감으면 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 자파들의 그러한 독재를 보고도 굴종하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불의를 부리라 얘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나라만 있지 나라의 정신이나 가치가 없는 껍데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이재명의 민주당은 붉은 껍데기 세력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붉게 21대 국회는 자파들이 숫자로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22대 국회는 붉은 껍데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자지우지합니다 오른쪽에 보수라는 정당, 보수라는 정치인들은 불중을 하니까 재미를 본 겁니다 침묵하니까 도망가 있으니까 불의를 보고 고개를 숙이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한번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들 합니다 그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는 의가 살아있고 신신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의도 팽개치고 믿음도 팽개치고 국민의 희망도 팽개친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저 조은진은 그러한 잘못된 나라를 바꾸고자 태극기를 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앞장서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어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언론 방송의 속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민노총이 이 나라를 헌던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정교조가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망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수의 정치인도 민노총과 정교조와 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이 100만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항하지 못하니깐 대한민국은 민노총 정교조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 국민들이 이렇게 모를까 국민의힘에 한마디 할까요 통합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극우 세력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바꾸자는 겁니다 무난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거짓에 저항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초 국민들 가지지 못한 국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또 선거 6개월 전부터 속고 속고 속아서 그러한 행태를 취하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러고 달성 앞 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좋은 짐답지 않고 우리 공화당 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당원들 여론조사 했더니 70%가 달성 앞 가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배신감 여러분들의 실망 여러분들의 안타까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조은진이나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못하면은 누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합니까 이럴수록 더욱더 당당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옳았다고 더욱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8년 동안 우리 공화당 동기나 자유오파 국민들과 아스팔트를 다니면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 제 모든 것을 다 던지느라도 의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의의로운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8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저를 죽이려고 고발만 하면은 기소시켰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8년간 부패 돈 문제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그러한 당당은 민초정당 자생자립자강의 정당이 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두렵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조질하나 데려가는데 저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기가 여러분들의 정의감이 여러분들의 진실에 대한 믿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자가 담당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정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독권을 버리고 반기독권 세력에서는 그러한 보수정당을 만들자고 했던 우리 공화당이 당당합니까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 발을 가더라도 열 불을 가더라도 백 불을 가더라도 이 대한민국 삼천리를 가더라도 당당한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에 가소로움 밖에 없습니다 조원진이는 그런 사람이 그들의 두려움에 가소롭단 말입니다 가소롭다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 저런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껍데기 보수나 붉은 껍데기 세력들이나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겁니다 더욱더 당당한 더욱더 오른 그런 길을 갚게 갑시다 오늘 그래도 살살한 날씨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조원진이는 자유오파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사랑합니다 거길이 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없이 거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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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